공평호 미국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속사정이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내막이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만 기대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평호 tv는 한 재미동포의 주장을 인용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로비스트의 작품이었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10일 날 지방선거 하루를 앞둔 시점에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두고 당시에 생각이 있는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분명히 손을 썼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8년 5월 11일 날 미국 정상회담이 6월 10일로 확정된 것을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오로지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남북평화쇼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4.15 총선을 대규모 부정선거로 치를 정도의 그런 작업에 능숙한 자들이라면 미국 정상회담 하나 정도 기획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존 볼턴 보좌관의 해고록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해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해고록 557쪽에 책 발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볼턴 측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월 23일 날 선을 보일 예정이지만 6월 17일 날 미국 법무부의 출간 중단을 위한 긴급 명령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은 바로 2018년 6월 12일 날 한국 측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미국 싱가폴 정상회담 관련 내용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볼턴은 메모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양청의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볼턴 보좌관의 해고록은 상당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6월 17일 날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은 해설이나 인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회담을 언론의 주목을 끄는 홍보 행사로 받고 비어있는 성명에도 서명할 준비가 이미 돼있다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김정은을 친구로 삼는 데 따른 선물을 검토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해제 위반 논란에 취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회담장에서 볼턴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부터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책에서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이 공헌 대화를 나눴다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 달 이후에 미국 외교는 성공 확률제로 단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 담판이 아니라 그냥 잘 기획된 쇼라고 정치 쇼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가 부추겼음을 암시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누가 기획했느냐 문정부가 기획했다는 내용이 볼턴 해고록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볼턴은 모든 외교적 대혼란은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한국의 기획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진지한 전략보다도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더 관련이 있었다.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더 관련이 있는 모임이 바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통일 어젠다라는 것은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 이벤트입니다. 남북 평화 쇼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기획했다. 이런 해석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양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이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가 거의 그대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통일 어젠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더 관련이 깊은 행사가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었다. 여기서 통일 어젠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쇼, 남북 평화 이벤트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해담 전에 한미 정상회담 통화를 듣고 심장마비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해고록에서 기술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해담 하루 전 정상통화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됐다고 밝힌 것을 보면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함께 다음에 평화협정체계를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부러짓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를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이 나라를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겠느냐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종전선언을 미국 측에 제안했구나라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해담 하루 전 정상통화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됐다고 밝힌 것을 보고 폼페이오 장관이 심장마비가 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마 해고록에 담겨있는 모양입니다. 예섯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담 이후에 한미훈련 중단을 정적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싱가포르 해담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트럼프 맨담에서 적석 결정되는 과정도 해고록에 등장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미국 정상회담은 2018년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 데 이어서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의사를 전달하면서 성사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범 가운데 한 사람은 정의용 씨라는 거죠. 정의용 씨가 알았으면 그것은 반드시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것이죠.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미국으로 달려가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덥석 미국 정상회담을 하기로 응했냐. 정의용 실장은 그야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게 보정을 쓴 겁니다. 정의용 씨가. 정의용 씨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보정 쓰겠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게 보정 쓴 겁니다. 정의용 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정의용 실장에게 말한 것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군이다. 유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핵화. 그러나 북한이 이야기하는 비핵화하고 그 다음 미국과 대한민국이 이야기하는 비핵화는 용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은 북한이 20년 이상 떠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엄연히 알면서도 정의용 실장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마디로 구라를 친 겁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주한미군과 미국 핵 억지력의 철수를 전제로 한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이 비핵화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의용 실장이 가서 세일리를 한 겁니다. 오랫동안 외교부에서 외교를 담당해온 취급 외교관 출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미국이 이해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핵의 완전하고 금전가능하고 불과역적인 폐기입니다. 이른바 CVID를 뜻하는 미국의 비핵화는 완전히 동떨인 개념에 그 이야기를 듣고 뻔히 알면서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에겐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북 공동으로 미국을 쏘겼습니다. 이제 북한은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억박 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과 문 대통령은 일체의 반성이 없습니다. 또다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속일 생각에 변염이 없습니다. 화 있을지언자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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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